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첫 공개하는 자리에 저희들 모두가 굉장히 긴장하고 모두들 잠을 설치고 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긴장되는 자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쨌건 첫 공개된 영화를 지켜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처음 영화를 접하는 거라 너무 숨막히게 봐서 지금은 아주 시원한 생백잔을 먹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환입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수환입니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봐서 아직 떨림과 긴장감이 가시지 않아서 지금 정신을 못 차려야 했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말년역의 이정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좋게 잘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보영 역할을 맡은 송정희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매체분들 기자님들께서 와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배우들 오늘 방금 처음 봐서 저희도 아직도 여운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좋은 여운 가지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초등학생들 다 같이 얘니까요!